성부야 킥이야? 성부야 킥이야? 붙어 다 붙어! 정혜인 형 붙어! 붙어 붙어! 성부야 킥이야? 형 수비 좀만 더 집중하자 넘는가 버누 일단 여기서 범진! 떨어지는 거 범진아 형 시작 한 번 내려야 돼 헤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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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헤딩으로 슛 힘 맞았습니다 코드 내렸습니다 2대 분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겨 앞에 남겨 앞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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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아 제발 올라와 제발 지금 결승에 올라가더라도 오늘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안 돼 야 뛴다 장구 뛴다 안 돼 야 뛴다 장구 뛴다 올려줍니다 위기입니다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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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펀치하고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이대훈을 빼는군요 이대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지환을 투입합니다 이지환 선수가 들어가면서 임남규 선수를 지금 미드필드로 내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유흥규 선수가 지금 전방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임남규가 더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야 쥐쥐쥐쥐쥐쥐쥐 갑자기 비사기 걸리면서 우리도 밀어 밀어 그동안 안 쓰던 포지션들이거든요 여기에요 선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잘 좀 해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식이 해야 돼요 임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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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해야 돼요 임남아 임남아 이지환 그렇죠 반대쪽으로 넘어집니다 킥폼 펀치 1위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습니다 때려 2위로 나왔습니다 3위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습니다 3위로 나왔습니다 3위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회심의 쥐쥐잉 임남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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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남규 잘 잡았다 지영 민호야 이제 체력 비축해 중앙에 시켜 남규 중앙 시켜 올려서, 올려서 좀만 더 하자. 다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에요. FC 피다가 다급합니다. 피다도 빨리 서둘러서 공격하고 있죠, 지금. 재빠르게 올라옵니다. 반격입니다. 아, 쏘리. 박태현. 아, 쏘리. 아, 쏘리. 아이고, 야. 나 올라올 것 같아요. 나도. 상대도 지금 체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임남규 선수가 내려와서 오히려 조율을 해 주니까 좋네요. 허미로가 질러주고. 돌파이팅. 이지환. 허미로가 질러주고. 돌파이팅. 이지환. 지금 이지환입니다. 뒤로 가고. 류은규. 종원우가 올려줍니다.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FC 피다. 그렇죠. 임남규 갑니다, 또. 임남규. 자, 수비가 먼저. 출발. 야, 뚫렸어요. 조심해야죠, 왼쪽. 출발. 야, 뚫렸어요. 야, 뚫렸어요. 그들은 많이 노리고 있거든요.